연애 연애 연애? 연애는 자기랑만 괜찮은거지 그렇다고 알고 있을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아이스크림을 먹을건데요 먹는게 중점이 아니라 소곤소곤 되는 이야기가 주입니다 시작할까요? 네 머리가 약간 어 뭐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뭐야 이거 그거 다시 그만 괜찮고 있는게 너무 생각이 나서 잘했어요 그러라고 싸운거잖아 어 아니 깜짝 놀랬어 많이 안먹었네 깜짝 놀랬어 아니 안놀렸어요 드세요 네 진짜 오랜만에 먹었다 진짜 깔끔하게 먹지않았어 형이 좀 평평하게 먹었으면 형이 원래 이렇게 적은가 이 생각이었을거 같아 네 만큼만 먹었으면 아니 언덕으로 먹게 그건 아니지 제가 군대랑 갔다와서 그래 왜? 병탄화 작업 네 군대에서는 진짜 다 할 수 있다며 인력으로 어 거긴 뭐 남아두는게 인력이니까 그때 듣고 오랜만에 먹는 건 2개다 이거 아까 아침에 먹었잖아 잠시만 그러니까 그게 오랜만이라고 거의 두 번째로 뭔가 앙금이 남아있는 거야? 앙금이 모여넣는거야? 엑셀런트 알아? 엑셀런트 알지 당연히 그 이렇게 네모난 거 까먹는 거 포장지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거만 안에 두 가지들었잖아 하늘색이랑 금색 자기는 뭐가 좋아 자기는 뭐가 좋았어 나는 파란색을 좋아했지 진짜 나는 금색이 좋았어 딱이네 우리 둘이 다 다 먹으면 서로 좋아하는 거 먹으면 되겠네 두 개 다 먹어야지 그래도 맞아 근데 그 엑셀런트도 요즘에 엄청 비싸대 얼마 만원 가까이 하났네 그래도 6천원이야 원래 옛날에 이런 애 한 3천원씩 해서 샀는데 6천원 주고 샀어 아니 세일하잖아 그래도 비싸다 내 친구 사방수술을 했을 때 한입 더 한입 더 보호자로 갔었거든 부모님 몰래 수술해서 그래가지고 마취 막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비몽사몽하고 했는데 두 개 다 주더라 병원에서 아니 근데 어떻게 떡수술을 부모님 몰래 해 너무 하고싶었대 그분이 그분인가 어 그분 어 얘기하지마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주더라 근데 하고 나면 다 알잖아 그치 하긴 근데 엄청 예뻐지셨으니까 그 얘기 그만해 이제 그치 혹시나 괜히 말했어 아니 두개 더 병원에서 두개 쓰는게 신기해서 그 얘기한건데 이걸 그냥 통째로 줘 아니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먹을만큼 입을 못 벌려 5mm밖에 못 벌려 아 맞아 넣는거야 엄청 조그만 숟가락으로 귀댕이도 그래가지고 빨대로 먹었잖아 귀댕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귀댕이만 알아들겠지 귀댕이님 보시잖아 귀댕이님만 보시잖아 아니 이건 한번 넣을거야 할머니가 보시겠지 할머니는 귀댕이라고 하시니까 아니요 그래도 귀댕이라고 하면 누군지 모를수도 있어 그래 귀댕이는 사촌형이랑 그니까 뭐랄까 지금인척 사이에서 우리 또래들이 쓰는 언어야 말하면 할수록 자꾸 힌트가 나와 하하하 아 근데 이상하네 뭐 입에 먹은것도 없는데 자꾸 입에서 없어지지 뭔가 허전해 아니 나보다 맛이 좀 연해진거 아니야 아 좀 그런거 같아 나도 바닐라인데 바닐라인데 먹었는데 안먹은거같은 느낌이야 어 나도 바닐라인데 이 바닐라가 좀 약해진 느낌 그치 그래서 그래서 익서몬트가 생각난거야 그 진한 바닐라 맛이 그게 먹어봐야되겠다 뭐 그게 먹으면 또 달라져 그럴 수도 있지 똑같아 똑같아 커피 넣어서 먹으면 맛있는데 에스프레소 내일 낮에 해먹어요 근데 안돼요 지금 아 이게 아 이게 뭔가 입안 가득 넣어도 뭔가 이렇게 아기가 들어갔다는 신호를 제대로 못내는거 같아 나의 뭐랄까 비극을 자극하지 못하고 바닐라 함양이 준거 아니야 그런거 같아 바닐라인데 아까 우연이 쫀더라구 같은거 먹으라고 매일 음식 같은거 먹고 그러다보면은 어떤 맛 딱 그 뭐 먹으면 어떤 옛날 기억나고 이런거 있잖아 새긴 그런거 없어 아 있지 뭐 모르지 그때 맛을 보면 생각이 나지 아 그런가 근데 냄새 냄새? 어떤 냄새? 예를들면 딱 아침에 일월 아침에 밖에 딱 나갔을때 뭔가 그 겨울냄새 같은게 있어 뭔가 되게 차 대찬 공기가 쏙 들어오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냄새 요즘 아니 요즘 말고 겨울이 올 때쯤에 아 나는 반대 봄냄새 있어 어 있어 있어 나는 어렸을때 집앞에 마당에 소독화가 있었는데 머리카락이 떨어진다고 엄마가 나가서 머리를 빗으라고 해가지고 내 볼입고 밖에 나가서 머리를 빗었다 근데 그때 그날따라 공기가 되게 따뜻한 공기가 되게 계속 추웠는데 싹 풀면서 머리에 빗으면서 머리카락 이렇게 막 닫고 몸에 그러면서 되게 날씨가 풀렸구나 봄이구나 딱 느꼈는데 그 순간이 아직도 안 잊혀져 응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냥 그런 냄새 맡으면 그때가 떠오르잖아 그치? 어렸을 때 어 근데 아까 말했던 겨울 냄새는 어렸을 때 기억들도 있긴 한데 근데 훈련소 있을 때 아 갔다 올라 그 추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러겠네 진짜 나가기 싫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어떻게 나가야지 안 나갈 수가 있나 되게 되게 막 유쾌한 기억은 아니네 응 맞아 난 아직도 가끔 봄에 그런 냄새가 날 때 그때 그 바닥에서 머리부터 그때 그 느낌이 그때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나 진짜 그런게 있는 것 같아 좀 추억의 냄새랄까 응 맞아 그리고 가끔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는데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는데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는데 뭔가 특정 장소 에 대한 그런 냄새 그런게 맡아지면 나도 모르게 무언가가 떠오를 때가 있지 근데 지금 떠오르려고 하니 너무 기억이 안 나 그때 상황이 돼야지 왜요? 어렸을때 왜 어렸을때는 가족들끼리 막 봉고차 같은거 타고 막 개고 많이 가고 그랬잖아 어 그렇지 그때 이렇게 막 불놀이 하다가 나와서 물속에 담가놓은 과일같은거 막 먹는데 진짜 추운데 빨리 또 물이 들어가고 싶고 막 해서 엄마가 밥 먹으라고 그러는데도 안 먹고 놀고 이랬던 기억이 막 떠올랐어 그렇죠 그치 난 먹을건 잘 먹고 먹으면서 했어 먹을때는 열심히 먹고 근데 나는 과일 너무 좋아하니까 그때도 이렇게 먹히고기 시원하라고 과일을 많이 담가놓잖아 근데 내가 진짜 잠새방학간 지나가듯이 계속 먹은거야 내가 밥같은건 안먹고 전도봉수가 이런것만 계속 하루에 9개 이렇게 먹는걸 그러다가 뱉달라고 그랬었어 옛날에 귤 한번 그렇게 먹었다고 하지 않았나 한박스 혼자 다 먹었다고 그대로 귤 한번 왔다고 하지 않았나 아니 잘 먹었지 그래도 아 그래 게맛살 아 게맛살 게맛살 한박스 엄마가 게맛살을 내가 자꾸 하나씩 몰래 빼먹으니까 이렇게 두칸으로 백개 들어있는거 있어 그거를 주고다보고 다 먹으라 그랬어 근데 먹어 이런건 아니고 너 먹고싶은만큼 먹어 다 먹어 많이 먹으라고 다 많이 샀어 이렇게 해서 신나서 맨날 몰래몰래 엄마가 반찬하는거니까 몰래몰래 하나씩 빼먹다가 백개가 막 먹었지 하 내가 진짜 열개는 먹은거같아 못먹겠다 그대로 근데 지금은 좋아서가 다시 흘렸어요 근데 약간 그게 심리기법중에 있지않아 응 그렇지 나도 게임같은거 할때 옛날에 하루에 한시간씩 제깡제깡하면 계속하고 하고싶은거 하고싶은데 하루달 잡고 아마 12시간 14시간 이렇게 해버리면 아하네 질려가지고 질리기 다행이네 게임같은거는 모레도가 엄청 높아가지고 충동성이 진짜 크잖아 응 근데 내가 저 중고때 컴퓨터 게임을 진짜 많이 했거든 근데 대학교와서는 안했어 왜? 아니 그거 말고 나 할게 많으니까 맞아 연애했잖아 연애 연애는 나중에 일이고 그냥 학교활동하고 이런거 있으니까 굳이 게임을 할 하게 되진 않더라고 게임보다 재밌는게 많으니까 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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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는 자기랑 만나게 처음이지 그렇다고 알고 있을게 응 연애 자기도 내가 처음이잖아 어 응 그런데 좀 못했을렇게 입었나가지고 그런다고 애기도 있고 왜 아 재밌어서 응 다 먹겠는데 우리 그러고요 다음에 다른 애로 사와야되겠어 네 이게 너무 약해 뭔가 맛이요 근데 네 통이 작아진거 같진 않지 응 우리가 커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 어렸을땐 이거 되게 오래 먹었던거 같은데 메로나 같은거 뭐 이렇게 팔면 잘 못하잖아 여보 얘가 방구 깼나 아니 개구리가 있나봐 집에 아 저기 멍에 한 마리 들어갔나 개구리가 왔나봐 그치 어 그런가보다 겨울참 자다가 깼나봐 그치 어 역시 집에 따뜻해 그래 맞아 가 개구리야 가 이제 아 개구리 먹어봤어 아니 먹어봤어 언제 어렸을땐 어른데 시골에 살았으니까 개구리를 이렇게 튀김가루를 묻혀서 튀겨서 먹었어 산걸 아 죽였겠지 난 그 조리법은 몰라 그냥 먹었어 튀겨져있는 개구리가 있어서 먹었지 그럼 넌 뼈도 다 씹어먹어 어 참 뼈가 많았던 것 같아 근데 그냥 먹었던 것 같아 근데 무슨 맛인지 기억하느냐 중학교 때 개구리에프 했었는데 어 난 과거는 안해봤어 했었어 너무 그 생각도 들고 되게 생생해 개구리에프한거? 개구리를 선생님이 잡아오라고 한거야 어 저 말로 근데 개구리가 없어 별로 없어 라고 애들이 막 진짜 요만한 새끼 개구리를 잡아온거야 아 무슨 새끼 개구리 참 개구리 있잖아 근데 한조에서 어떤 애가 아빠랑 할아버지랑 이틀 동안 돌아다녀가지고 이만한 개구리를 잡아왔어 응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서 해부하고 각조들을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생각나 개구리 이만한 개구리를 아니 해부를 왜 아는 개구리였지 멀쩡 살아있는 애들들이고 하고 부딪혔어 아 불쌍해 그거를 이렇게 마취하기 등통에 넣어서 마취시킨 다음에 해부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심장 막 뛰고 있다 아 불쌍해 아 진짜 그런거 왜 아는지 모르겠어 근데 되게 잔인해지는게 뭔줄 알아 왜 처음 애들이 처음 이렇게 딱 할 때는 막 아 막 이러는데 하나 보면 무뎌져 그래서 막 어 막 나 분해 막 하고 그래 맞아 어 그거하고 중학교 일하는 데에는 무슨 학교 뒤에 표정이 묻어졌지 어 어 걔는 무슨 죄여 멀쩡한 세상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잡혀와가지고 예뻐 그것도 살아있는 채로 그냥 자연 속에서 잘 살다 죽을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뻐요 그냥 아 이미 제게도 있고 어디에도 다 있는데요 아 진짜 그렇구나 하고 버려준 거잖아 차를 다른 애들한테 잡혀 먹으면 이게 피와 살이 되니까 그랬더니 자연에서 이건 뭐야 단순히 호기심도 아니고 이건 뭐 어우 너무 잔인하다 근데 단순히 그냥 아니 내가 뭐 그거 알아서 개구리 뭐 학자 할 것도 아니고 개구리 의사 할거야 아니잖아 아니 근데 그런거 그러기보다는 실제로 해부학적으로 뭔가 알고 해봤잖아 그러니까 진짜 막 심장이 있구나 막 이런거였잖아 그게 약간 좀 신기하긴 했어 근데 이상한 개구리 개구리 보고 탄 사람이 할소리나는거 같은데 아니 걔는 나의 피와 살이 됐잖아 근데 여보 여보 그 분은 되게 뭔가 지금 웃겨 좀 이상해 근데 걔는 지금 내 몸속 지방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여보 근데 그 실험실 개구리는 아니야 그냥 다 있다가 내 배를 가르는구나 이러다가 개구리 가고사는 야산에 버려졌어 아니 그만해 개구리 얘기 그만해 그래 그만하자 개구리가 갑자기 와가지고 개구리 얘기한거잖아 맞아 저 개구리를 해부하지 말자 그래 나도 대학교 때 해부했거든 아 진짜 붕어 붕어 근데 내 분명히 붕어 실험이었는데 붕어가 아니라 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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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가 이렇게 큰가 큰 것도 있어 자기만큼 붕어 같다고 생각한거구나 조그만거 근데 어 나는 나가있었어 아 진짜? 못 보겠어서? 어 아니 초별로 시름질해서 한 4명인가 5명 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살아있는 붕어로 갖고 죽여야돼 그래 내가 그래서 왜 종굴법칙같다고 보면은 있잖아 막 잡아가지고 요리하잖아 근데 우리는 항상 마트에서 고기 딱 그렇게 다 된거를 사서 먹으니까 요리하면서도 그걸 징그럽다 생각은 안했는데 실제로 그걸 잡아서 해야되잖아 그런거 생각하면은 거기 가서 화하는 사람들이 진짜 심리적으로 좀 대단한거 같아 아니 근데 그건 생존을 위해서 하는거니까 그런 뜻지 근데 이건 제게도 있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거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생붕어들 생붕어들 벌점이 살아있는 애들 잡아서 눈으로 확인하는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걸 하겠지 내가 뭐 그거 한다면 붕어회보 확장하는것도 아니야 여보 차라리 의대생들이 아 거기 살아있는거 같고 안하는구나 여보 거긴 사람을 사람을 해 근데 나중에 죽은 사람을 하는거잖아 여보 그만 얘기해 기분 나빠지려고 그래 아 근데 붕어에게 골지는 그게 아니라 골지는 남자애들은 다 막 어 얘 어떻게 죽여 이랬다 근데 여자애들은 어 얘 어떻게 죽여 이러고 있어 그래서 남자애들 다 구경하고 여자애들이 주도적으로 붕어 죽이고 배 갈라가지고 하나씩 떼다보고 그랬었어 그래서 뭐 말하고 싶은게 좀 무서웠어 여자들이 아니 남자애들은 평소에 막 이런애들도 아 얘 어떻게 죽여 이러는데 여자애들은 아 엄마 어떡해 막 막 막 막 이렇게 치고 있고 아 얘 움직여가면서 막 걸러버렸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 심지어 근데 나 정말 비린내가 너무 심해가지고 나갔어 냄샘인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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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그러면 기분 좋은 얘기로 마무리하자 다음에 뭐 먹을까? 다음에 나는 근데 솔직히 자기 찍는게 자기가 재밌어하고 그러니까 재밌게 하는거 그래도 맛있는거 먹으면서 하면 좋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건데 내가 내가 안 도와주고 혼자 할때도 조금 이쁘게 차려놓고 먹었으면 좋겠어 혼자 먹을때는 너무 나도 노력합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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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취생같이 그래도 에이 안에 있는거 아는 분들 많은데 내 욕먹는 것 같아서 되게 그러면 자기가 옆에서 또 하죠 자기가 새벽에 먹을 때 새벽에 일어나면 되지 알았어 깨워 그러면 깨워 깨워 자기가 안 깨우잖아 어서 세팅하고 자요 조금 먹고싶어 다음에 아직은 택시 먹고 싶은건 없는데 지금 배불러서 그래 근데 배고프면 다 먹고싶으니까 맞아 귀덩이가 아 이거 얘기하면 안되겠구나 나중에 같이 먹으면 아 얘가 귀덩인구나 이럴거에요 그래 그래 근데 뭐 걔는 무정기업 의심에서 한거니까 아니 굳이 몇더 같기도 없어요 뭐 의사가 꼭 하라고 해서 한거니까 뭐 아무튼 마무리 인사해야지 잡담해였는데 아 일단 다른 분들이 견과류 먹어달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 여보 견과류와 맥주 아 괜찮다 그리고 어 짜장면 같은거세요 그리고 토스트 이렇게 속삭이면서 어 그리고 아 불닭볶음면 다섯개 먹고 피똥사 뭐라고 어 뭐야 그건 내가 만들세 어차피 다섯개를 못먹기 때문에 어 뭐 그런것도 있어 자긴 피똥사만 내가 고생이지 뭐 맞아 그리고 또 뭐 있었던거 같은데 적어놨는데 아 스파게티도 있었고 나는 진짬뽕이랑 밥짬뽕이랑 불짬뽕을 동시에 그려서 비교해보고싶어요 동시에 그릴수가 없네 어 그래가지고 그거 좀 고민중이야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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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덕션 하나 인덕션 하나 정말 좋아요 그리는거만 각자 그리고 어 그 그릇이 있나 없어 오늘 진짬뽕도 먹어봤거든 컵라면으로 진짜 맛없던데 근데 원래 컵라면으로 그리는거랑 맛 다르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내가 아세요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보 불짬뽕은 진짜 약간 짬뽕맛이래 진짬뽕도 짬뽕맛이래 아 그래 아 근데 쟤 짬뽕에 가깝됐어 불짬뽕이? 어 그 그 그 아저씨 연봉씨? 어 그리고 뭐더라 꽃게랑 짬뽕맛인가 꽃게랑이었나 새우깡이었나 뭐였지 아무튼 그게 이 연봉 셰프 사진이 딱 박혀갖고 패키지에 아 봤어 꽃게랑 불 매운 꽃게랑인가 뭐였어 어 그래가지고 근데 꽃게랑인가 글씨보다 짬뽕이 글씨가 더 크게 써있대 짬뽕 짬뽕 꽃게랑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이 연봉 짬뽕인 줄 알고 주무스러 엄청 많이 라면 인줄 알고 근데 사서 앉아보니까 꽃게랑 이러면서 그러더라고 오해할만한 패키지라고 쉽죠 어 풀짬뽕이랑 꽃게랑 거기 있는 이 연봉 포즈도 비슷하고 표정도 비슷하고 똑같은 사진은 같았었나봐 아니야 같은 사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 어 배터리가 별로 없다 언론 마무리를 해야되겠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이런 맥락없는 데가 뭐야 어차피 속삭이는 소리만 괜찮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대화가 계속 나오면 집중하게 되니깐 잠이 안오지 않을까 그러면 안보시겠지 이거는 실험작이라고 올려봐 네 이건 실험작입니다 여러분 어 그리고 반응 안 좋으면 하지 말고 그래요 일단 한번 대수도 해보고 그리고 너무 사생활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무슨 다른건 거의 얘기할 일이 없는데 그치 자꾸 지인들이 나오고 하니까 걱정이 좀 된다 아직은 지인들이 이걸 알아서 볼일은 없지만 뭐 누가 알아요 나중에 언젠가 한 3,4년 뒤에라도 문제가 될지 아무튼 정리하겠습니다 잘 잘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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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